고맙습니다 여기 원래 눈거리를 여기다가 대지 여기다 이렇게 대고 후진바리로 되었고 여기서 캠핑을 즐기고 지금도 자전거가 빠딱 서 있는데 멀쩡하게 서 있던 저 자전거가 갑자기 다 버려져 버렸어 그건 주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나는 여기 앉아 있었고 좀 멀쩡했던 저것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게 한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 저 또 왔습니다 잘 계셨지라잉 잘 계셨지라 또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내가 꼭 찾아간다 내가 너 진짜.. 응? 보이잖아 기타도 있구나 이게 너무 무서워.. 와 뭔 소리가.. 머리랑.. 아 그럼 함께 나와도 돼 내가 들어온게는 뭐가 반응이 원해 있잖아 그때 여기 1층 화장실은 보지를 안 했었거든 맞네.. 한 번 더 할께요 갑자기 브래쉬 왜 그래? 와.. 깜짝이야.. 내가 이거 지금 똑딱이 하지도 않은데 갑자기.. 내가 저기를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맞네.. 내가 말한게.. 여기에.. 야 장난질 하지 말아라! 뭔가 C다 C 이거.. 어..? 여기 있다가 갔어.. 없는 것이 아니야.. 또 그런거 볼까? 안그러네.. 아까는 왜 그랬지? 아까는 왜 그랬지? 중폭기는 최대한 좀 빨리 내가 뭘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는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들렸을 것인데.. 층폭기가 지금 없어서.. 너 혹시 바닥에 뭐 긁고 있냐? 잘 들어봐봐.. 소리 볼륨 키고.. 맞아? 맞아? 맞다 가면 좀 대답을 하던가.. 뭔 소리라도 좀 내봐봐.. 뭔 안이 있어서 그러냐? 다시 한번만 가보자..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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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. 여기 있다가.. 여기 있었었거든.. 딱 그.. 안그러네.. 처음에는 그랬는데.. 이거를 내가 했다 가면.. 이런 소리가 나야되는데.. 소리도 없이 갑자기 그랬었어.. 이게.. 내가 지금 여기 다시 온 이유가.. 혹시나 또.. 너 뭐 화장실하고 연관돼 있어? 맞냐? 너 혹시 화장실에서 뭐 자살하고 그랬나? 괜찮아 하니까 얘기해봐 응? 잘 된가 안 된가 또 봐야되거든 분명히.. 그.. 뭐지? 말소리가 계속 났었거든 여기 있을 때 들린다.. 잠깐만 나 여기서 내려올게 들어봐봐 또 하나 더 가만히 있어 나 손은 이 약이 자꾸 오고 pierws 어디 가만히 있어.. 나 hemos 내 기 interrupt이있다.. 우리.. 좀 올라갈게 잠깐 둘러보고 나갈게 근데 유튜브 봐보면은 내가 이 문을 내가 분명히 열어놓고 갔는데 의자로 막아놓은 거나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왔을때부터 이 상태였어 막 건드려놓는데 문이 또 여기가 이렇게 또 닫혀져 있지 사용중 어디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여기에서 뭔일이 여기가 믿거나 말거나 인데 여기에서 내 알 두 번 미스테리한 일이 생겼어 잠깐만 확실한건 아닌데 아까 의자에 있던 애 여기가 네 길이구나 맞지? 저 화장실 문 다시 열려있으면 진짜 개쌍 레전드다 저거 저거 아 그대로 있구나 여기야 여기가 오직 어서려향도 열나니까 오직 먼저 오직 고소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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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거 진짜 거짓말이란.. 너무 그 땜에.. 이 문이 처음부터 잠겨있던 문이 아니었어요.. 어머..뭐야? 나 방금 왜 훈련식도.. 우와..잠깐만.. 방금 훈련식 소리도 안 났잖아 왜 그래 이거? 야 너 장난질하냐 지금? 안에 없어요 근데.. 나 손 이렇게 하고 있었어 지금.. 어..이거 왜 그래? 내 안에..뭐냐 너? 나 앞에 있어볼게 엄마야.. 나 아니야 이거 왜 그래 이거? 아니 너.. 고쳐놔라겠다 작업 환경을 내가 제일 만들어줄게 혹시 연장이 필요하면.. 연장도 갖고 올게 기다려 나 지금 또.. 지금.. 순간을 돌든 말든 나 지금 후레쉬를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연장 좀 찾을게요 뭔 소리야 방금? 새소리났는데? 혹시 내 후레쉬 뭐 지금 던졌냐? 아예 또 고장 내버렸네 이은발놈이 고치라는게 아예 또 고장 내버렸네 고쳤다고 생각한다 고맙다고 이제 준거야 아예 또 고장 내버렸네 아예 또 고장 내버렸네 진짜 너무한다 우연의 일치 인가 몰라도 왜 거기 2층에 그때 그런 그 몇 번 그 화장실에서 그 일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거기를 비치고 나서 랜턴이 미친거에요 이거 와우 씨앗